안녕하세요 엠마비티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 피부 미녀로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소개할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들이에요 메이크업 오브 더 데이 중요한 날이니까 여성스러우면서도 단정한 이걸로 스픽 스텝 1 슬리핑 케어 제품들 중요한 날엔 자기 전에 꼭 슬리핑 케어 제품들 다음날 아침에 잔듯 진짜 달라요 스텝 2 워터글로우 베이스 코렉터 핑크 컬러 베이스로 화사하고 촉촉하게 한 번 더 덧발라서 블링 스텝 3 비밀쿠션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버전이라 쿠션인데도 커버력이 좋아요 스텝 4 워터리 쿠션 컨실러 스텝 5 gottenwig 스텝 5 워터글로k 스텝 5 워터 tracks 스텝 5 워터리 쿠션 스텝s 5 워터fta